2005년이죠. 스카이치리 측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땅을 빌려서 골프장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죠. 2020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치리 간에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민투법에 따라서 BOT 방식이 준용되기 때문에 골프장 등 각종 시설물을 무상 인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스카이치리는 골프장이 무슨 민자사업이냐. 민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BOT 방식이 적용될 수가 없다. 즉 민투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어서 시설물을 보상해줘야 된다.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유익비 상화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신임 김경욱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강하게 스카이치리를 사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 압박을 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스카이치리 측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 즉 법원의 소송 판결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따로 쓰지는 않습니까? 일단 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본 계약서에서는 무상인계를 썼다라고 주장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쓰지 않았다라고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상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석의 문제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지난 1일부터 일단 중수도를 끊었습니다. 중수도는 수도는 아니고요.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끊었고요. 이제 앞으로 전기도 끊고 상수도 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이런 골프장을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4월 1일 날에 단수 조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잔디를 관리하는 중수에 대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 중수가 공급이 안 되면 그걸 중단하게 되면 상수를 받아서 잔디를 관리하면 되거든요. 다만 스카이치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중수보다 상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세가 한 20% 더 내는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상수 내지는 전기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스카이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 별 무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예약 역시 정상적으로 지금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수에 대한 단수 내지는 단전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고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이유가 아무리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수도를 끊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법상 수도불통죄로 처벌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 판례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공항공사 측은 상수에 대한 단전, 단수 내지는 단전 조치는 더 나아가서 통신, 통행로까지 차단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강의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인천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골프장이 어쨌건 계약이 만료됐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가 지금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과 지금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손실을 입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 넘길 수 있다. 인천시가 떠안을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을 상대로 해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공사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서 인천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인천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스카이 7회와 임대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역지자체인 인천시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인천시가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직무유기다라고 지금 공항공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인천공항공사의 다소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등록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 광역단체가 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을 허가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지가나 하면 등록을 해주라는 네거티브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스카이치료와 공항공사가 분쟁이 붙어 있는 이 골프장 체육시설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부를 인천시가 떠안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인천공항공사의 좀 무리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인천시까지 부담을 하게 될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데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만약에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는데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치리 간의 갈등,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서로 입장 차가 워낙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아마 양측의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카이치리는 공사가 민투법의 당사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투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주장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기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기대될 것 같고요. 민사소송이 한 2,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치리 간에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